동두천시는 지난 22일 아름다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지역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특별교육에는 오세창 시장과 지역 민방위 대장 150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대비 중추조직으로서의 지역 민방위 대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종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하는 등 안보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격려사에서 지역 민방위 통대장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동두천시의 변화와 비전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지역 민방위 대는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풍수의 보험 주민설명회에 이어 한태근 교수를 초빙해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안보 강연도 실시했습니다.